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정선부동산이라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토지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매물로 정선군 여량면에 소재한 95평규모의 대지와 오래된 촌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물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와 정선 레일바이크 종점이 있는 여량면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을 오가는 포장도로변에 위치하면서도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서 접근이 수월해 보입니다. 대지면적은 95평으로 마당에는 컨테이너와 창고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는 오래된 함석지붕의 목조주택으로 18평규모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화과 건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이프 손을 보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지목이 대지임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건물 주변을 액션캔과 항공사진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에서 자막을 하면 됩니다. 자막을 하면 됩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chase 마늘의 뒤집을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